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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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실 안녕하세요. 가루씨예요. 요즘 시장에 나가면 매실들이 바꾸고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요리에 다양하게 활용하기 좋은 매실창을 담가볼 거랍니다. 그럼 재료는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매실은 요새 무농약으로 많이 나오긴 한데, 혹시 염려가 될 수 있으니 데이킹소다를 푼 물에 살짝 헹궈줄게요. 이제 꼭지를 떼 볼 건데,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수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구멍 사이로 물기가 들어가서 나중에 곰팡이도 생기고 부패하기 쉽겠죠? 번거롭게 이걸 꼭 떼야 되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많은데, 이걸 꼭 떼야 돼요. 이게 들어가 버리면, 신맛과 단맛이 있는 매실청이 쓴맛이 나기 쉽상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떼어주세요. 그리고 좋은 청매실을 고르는 팁을 드리자면, 6월 6일부터 6월 20일 사이에 나온 매실들이 단단하고, 씨가 야물어서 좋답니다. 그 다음은 상처 낫지 않게 병에 차곡차곡 넣어주세요. 매실은 호수 과일이라서, 따놓으면 계속 익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 그날 아침에 사서, 하루에 빠르게 담은 게 가장 좋겠죠? 여기에 올리고당, 설탕. 가만히 놔두기 보다는, 매실을 올리고당에 이렇게 곰글려서 코팅시켜주세요. 이렇게 설탕을 덮어서, 매실과의 공기접촉을 차단해주면, 곰팡이 쓰는 것도 맞고, 부패하는 것도 완전히 차단시켜주겠죠? 제가 경험상으로는 설탕만 담갔을 때는, 아무래도 설탕이 밑에 쭉 가라앉아있더라구요. 그래서 자꾸 녹여주려고, 젖다보면, 매실에 상처가 입혀서, 매실청이 아무래도 좀 탁하게 나오더라구요. 근데 올리고당을 밑에 이렇게 깔아주고, 설탕을 덮어주면, 전혀 설탕이 가라앉을 염려 없이, 자연스럽게 녹아서, 훨씬 더 깔끔하고, 깨끗한 매실청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아무래도, 올리고당과 설탕을 섞어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처음 숙성시킬 때,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올리고당과 설탕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가스가 있거든요. 잘못하면 가스가 차서, 폭발할 위험성이 있으니까, 면포나 창호지로, 뚜껑을 덮어준 다음, 2-3일 정도는, 꼭 가스를 빼주셔야 돼요. 2-3일 뒤부터는, 면포 걷고, 뚜껑 덮어서, 반음지에서, 1년 동안 그대로 놔두시면 된답니다. 예전에는, 매실씨에서, 독이 나온다고 해서, 100일 되면, 무조건 건져냈거든요. 근데 요즘은, 계속 매실에 대해서, 연구한 보고서에 의하면은, 품매실은, 6월 6일 전에 나온 품매실은, 씨가 여물지 않아서, 독이 또, 벌어져서 빠져나온다고 해요. 하지만, 6월 6일에서 20일 정도 된, 아주 야무진 청매실에서는, 씨가 단단해서, 독성이 빠져나오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 충분히 숙성시킨, 1년 뒤부터는, 매실을 건져내고, 드시면 될 것 같아요. 2년 전에, 똑같은 방법으로 담근 건데, 훨씬 더, 텁텁하지 않고, 깔끔해서, 제가 요리에도 많이 사용하고, 식구들, 또, 물에 타서, 청량음료로, 맛있게 즐기고 있답니다. 그래도, 나는 정말, 몸에는 좋다고 하는데, 독성이 영역되신 분들은, 이 매실청 꺼내고, 더 충분히, 숙성을 시켜서, 드시면, 아무런 지장 없고, 맛있게 즐길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도, 6월 제철, 이 매실청, 맛있게 담가 드시고, 오늘도, 내일도, 힘내세요.